육회입니다. 육회는 고기 6 곱하기 0.3으로 썰어서 반드시 소금양념으로 해주시고요. 나머지 재료 썰어서 이쁘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. 배는 시험장에 나오면 갈변 방지를 위해서 바로 설탕물에 담가 놓도록 합니다. 약 반 큰 술에서 한 작은 술이면 괜찮습니다. 시험장에서 마늘이 나오면 대부분 편을 썰고요. 일부는 다져주시면 됩니다. 파는 다 다지시면 되고요. 마늘은 편 썰겠습니다. 사이즈 없습니다. 너무 얇으면 휘어요. 세팅할 때. 그래서 넓게 이렇게 편을 썰어주세요. 배입니다. 배는 앞뒤로 조금만 잘라볼게요. 그 다음에 껍질 제거할게요. 그리고 채 썰겠습니다. 채를 일정하게 썰는 게 더 중요해요. 0.3, 0.2보다 이렇게 해서 배를 편을 먼저 썰고 그리고 시 부분 이렇게 한 번을 잘라서 정리할게요. 그리고 또 일정하게 채를 썰어줍니다. 이렇게 채 썰은 배는 사이즈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끝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고기를 지금 안 썰었잖아요. 그럼 다시 한 번 설탕물에 담가 놓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갈변방지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바로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배에 수분 제거를 해주세요. 그리고 바로 세팅하시면 됩니다. 자 저는 설탕물에 담그겠습니다. 자 그동안에 손질할게요. 자 고기가 육회에서는요. 결 반대로 합니다. 사실 요구사항이나 유의사항이나 아무 얘기가 없지만 이 고기를 생으로 먹는데 그대로 결대로 먹으면 질겨요. 볶을 때는 부서지니까 결대로 해야 되는 거고 생으로 할 땐 결 반대로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오죠. 요렇게 하면 결인데 사이즈는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포를 떠서 만들어야 되겠죠. 포를 뜰 줄 아셔야 됩니다. 0.3으로 포를 떠서 넘겨보겠습니다. 자 두꺼운 부분 있죠. 그 부분을 계속 돌리셔도 되고 중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가 있으면 뒤집어요. 뒤집은 다음에 왼쪽에다가 두꺼운 걸 두시고 수평되게 포떠주시면 됩니다. 저는 포떼데 자꾸 끊어져요 하는 분들은 칼이 내려가서 그래요. 칼이 수평되게 들어가줘야 돼요. 그 다음에 고기가 아래쯤에 와있고 칼 손잡이가 허공에 약간 떠있어야 돼요. 이렇게 되면 손이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밑에 와있고 칼날로 고기를 슬근슬근 비비면서 떠줍니다. 이렇게 해서 안 끊어지게 가다보면 6cm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제 결 반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안 끊어지게 포를 뜨시면 6개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0.3으로 이렇게 해서 고기를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6cm씩 잘라줍니다. 저는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6cm가 다 나오는데요. 6cm씩 잘라서 옆으로 놓고 별 반대로 또 0.3으로 잘라보겠습니다. 그 다음 육회는 생으로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손이 너무 뜨거우신 분들은 손을 한 번씩 식혀가면서 해주시고 너무 많이 손으로 만지작거리면 안 돼요. 그리고 생으로 먹는 거니까 주변 상태 당연히 깨끗해야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육회 고기를 전량 준비 다 하셔야 됩니다. 많다고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. 육회 고기 양념은 참기름 빼고 다 가루예요. 그래서 제가 양념을 바로 여기에 넣을 건데 조미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. 양념은 그래서 가장 먼저 설탕을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설탕이 흡수되는 속도가 가장 느리기 전에 설탕을 먼저 넣어줬어요. 약 3분의 1 작은술 정도 그리고 수저나 젓가락을 이용해야지 손으로 너무 만지작거리면 또 육회 고기가 색깔이 변하겠죠. 자 그 다음 소금도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소량만 이렇게 해서 간을 해주는 거예요. 설탕 다음에 소금을 넣어주셔야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깨도 마른 손으로 한번 부셔주시고 그리고 다져놓은 타마늘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검은 우춧가루입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양념하고 맨 마지막에 참기름이 되는 겁니다. 참기름 윤기나게 그 다음 코팅하는 역할도 해줘요. 그래서 고기가 갈변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. 미리 이렇게 감싸놓는 겁니다. 자 육회 고기 양념 준비해뒀고요. 이제 한번 세팅해볼까요? 배는 물기 제거합니다. 물기 제거 제대로 안 하시면 육회 고기가 배에 스며들어서 배가 핑크색이 돼요. 그래서 수분 제거 잘 해주시고 삐뚤빼뚤하면 다시 한번 잘라서 잘라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. 배를 한 4분의 1 정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각각 4분의 1 정도 분량 되게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접시에 4등분을 하는 거예요. 균형감 있게 육회가 어려운 메뉴랑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제출을 하세요. 빠른 시간 내에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걸 한번 펼쳐보세요. 그럼 모양이 훨씬 이쁩니다. 근데 펼칠 때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. 간격이 1cm면 1cm 0.5cm면 0.5cm 일정하게 이렇게 펼쳐줄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펼치면서 사이즈가 또 안 맞는 게 있어요. 좀 작은 거나 넓은 거나 이런 거는 바깥으로 빼주세요. 그 다음에 너무 노란 것도 빼주시고 저는 이렇게 하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. 4등분, 5등분, 6등분 일정하게만 해주세요. 자 배를 펼쳐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하나씩 올려볼게요. 마늘도 놓으실 때 동그란 부분이 있으면 한 방향으로 가게 해주시면 이쁩니다. 자 마늘을 동그랗게 깔았습니다. 그리고 한번 고기 놓겠습니다. 작가루 준비해 볼게요. A4용지나 키친타올에 눌러서 기름기를 좀 빼주시고 칼날로 다져주시고 자 육회는 모든 사이즈가 균일해야 되고 배 갈변, 고기 갈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. 그리고 육회에 간장 넣어서 떨어지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고기에는 반드시 소금으로 양념을 해주셔야 합니다. 자 육회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